AI 청정지역 경남의 방역망이 뚫렸습니다. 양산에 이어 고선에서도 AI가 발생해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산 수출 자유지역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산지 근로자를 해고하고 인근 공장에서 조업을 해 기획 정리 해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해 경남경제는 조선과 기계산업의 위축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 4차 산업혁명 대비가 과제로 뽑혔습니다. 올 한해 경남의 정치 분야에서는 4.13 총선을 통한 야권의 약진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여권의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부살에 이어 경남의 방역망까지 뚫었습니다. 지난 주말 양산의 한 산란당 농장의 첫 AI 확전 판정에 이어 고성의 오리농가에도 AI가 발생해 방역당국과 농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리 만 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고성의 농장. 트럭 한 대가 방역 장비를 싣고 농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5일 이곳에서 오리 40마리가 폐사해 방역당국이 조사한 결과 H5형 AI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에 가축 방역관을 투입해 축사와 기자재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서는 한편 고성 전 지역의 축산 농가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 만 천여 마리 오리를 포함해 반경 500m 내에 6농가, 3만 2천 마리는 매몰 처분될 예정입니다. 10km 내에는 357개 농가, 37만 2천 마리가 있어 농장 주인들은 불안해합니다. 앞서 양산에서도 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해당 농가 닭 5만여 마리를 긴급 매몰 처리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가 확정되면 매몰 처분 범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밀양시 등도 24시간 재난본부를 운영하고 이동초소와 검역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마산 수출 자유부역 지역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산연이 지난 9월 조업 물량이 없다며 생산지 근로자를 모두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산연이 인근 공장에서 몰래 조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물량 상당수를 해외로 빼돌리려 한 정황이 포착돼 노조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한 공장입니다. 차량이 여러 달 서 있고 내부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취재진이 공장 가동 여부 확인에 나섰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공장에 대해 긴급 조사에 들어간 건 지난 22일. 생산 중단을 선언한 한국산연 측이 이 공장에서 몰래 조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산연 측은 수출용 컨테이너에 LED 제품 3만 6천여 개를 적재하고 있었던 상황. 취재진이 입수한 한국산연 내부 자료를 보면 한국산연 측은 지난 5월 조업 중단 선언 이후에도 매달 5천에서 8천 개가량의 제품을 생산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의 기획 정리 해고에 전무가 드러났다며 반발했습니다. 논란 일자 한국산연 측은 해당 제품은 회사 홍보영 샘플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관계기관에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좀희입니다. 경남 경제의 주력인 조선과 기계산업은 내년에도 여전히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김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읍의 주춧돌인 700톤급 골리앗이 해체되고 직원들이 떠난 조선소 사원 아파트는 통 비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중인 창원 기계산업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업 거변은 받고 있습니다만 실업이 구조화되고 장기화되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거죠. 내년의 경남 경제는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과 기계산업의 수출이 10% 줄어들면 3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미래 대비를 착실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하는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 확대가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2018년부터 회복세가 예측되는 조선산업의 불황 극복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구조조정 기간을 최소화하고 중요 기술과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급습무입니다. 주력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을 착실히 개발하는 등 경남 경제는 내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지난 4.13 총선은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 경남에 지각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낙동강벨트라 불리는 김해와 양산의 국회의원 4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고,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 꼽히는 창원 성산은 진보 진영 후보가 최초로 3선에 오르는 발판이 됐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앞선 19대에 비해 야당의 3석을 더 내주면서 여당 강세 지역의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확연히 현 정부 여당의 실정, 특히 경제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입안된 민심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월 총선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새누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만나며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남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주말 촛불 집회가 잇따랐고, 김재경 2, 9년, 여상규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박계 의원 4명은 이미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경남의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 가운데 2차 탈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약진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새누리당의 분열은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인 경남의 정치지역 변화에 내년에도 큰 역량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남 신용부증재단 이광시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께서 226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묘산면민 여러분 76만 9천 원, 묘산 관기농장 50만 원, 관수사신도회 40만 원, 묘산면 이장협의체에서 20만 원에 기탁하셨습니다. 합천군 율곡면 ING건설 50만 원, 율곡면 백마회 주영석 회장과 회원께서 20만 원, 주식회사 세니트 박승배 대표이사 20만 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의령지사에서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새누리당의 일부 경남 국회의원들이 탈당에 동참하면서 해당 지역구의 지방의원들의 동반 탈당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은 현재 김재경, 이군현, 여상규, 윤한옹 의원 모두 4명으로 이들 지역구의 광역의원은 14명에 이릅니다. 해당 지역구의 일부 광역의원들은 국회의원과의 동반 탈당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관련 자치단체장 9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습니다. 진주와 거제, 경북 김천시장 등 자치단체장 9명은 오늘 김천시에서 남부내륙철도 시군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이른 시일 안에 남부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공동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3년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신항에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출하는 수출 물류 거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수출 물류 거점센터 건립에는 국비와 지방비 50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상남도는 특수 컨테이너 수출 물류 거점센터가 조성되면 우럭과 참숭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거제시 장평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지상 1층 주차장 200여 제곱미터와 주차장에 있던 신용차 4대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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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소식이었습니다.